간에 좋은 밀크시슬에 콩기름이 들었다면 드시겠습니까? 병원의사에게 양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1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찾아보면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먹을 필요 없다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사나 약사분들 계신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이나 약학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들이 아예 근거 없이 연구되거나 개발이 되지는 않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고 섭취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밀크시슬과 실리마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밀크시슬과 실리마린은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의약품으로도 만들어지는데 근거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제가 1부에서 여러가지 말씀드리면서 밀크시슬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밀크시슬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밀크시슬 실리마린 2부 일반인은 잘 모르는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리고요 섭취 방법만 궁금하시면 여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 고르는 법 첫 번째 제품명에 주의하자 엠포털에서 밀크시슬 검색하시면 제품명에 밀크시슬 1300mg, 밀크시슬 1000mg, 밀크시슬 800mg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요 밀크시슬 뒤에 부는 숫자가 무조건 밀크시슬 함량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해외 직구 제품이나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중에 실제로 하루 1000mg 이상의 밀크시슬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한 알의 중량이 1000mg이고 800mg이라는 것이지 절대로 한 알당 밀크시슬 함량이 1000mg, 800mg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명에 붙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 제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르는 법 너무 쉬웠나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 고르는 법 두 번째 연질 캡슐보다는 경질 캡슐을 고르자 캡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연질 캡슐과 경질 캡슐도 구분되는데요 이런 말랑말랑한 캡슐이 연질 캡슐입니다 소프트 캡슐이라고도 하고요 말랑말랑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계속 손으로 만지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들이 경질 캡슐이에요 하드 캡슐이라고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질 캡슐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연질 캡슐 형태를 유난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단 목넘김이 굉장히 좋고요 제품이 고급스럽고 예뻐서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자는 제조 단가가 다른 제형들에 비해 높아서 즉 제조 가공비를 다른 제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판매업자는 예쁘고 있어 보이는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연질 캡슐 제형이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질 캡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질 캡슐로 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꼭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기름을 매일 먹게 되는 것이죠 야 알약에 무슨 기름을 넣어 하실 텐데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밀크시슬 제품들은 정제 형태보다 캡슐 형태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밀크시슬 추출 분말이 잘 뭉쳐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정제로 뭉치기보다 캡슐에 넣는 것이 더 만들기 편해요 캡슐 제품이 그래서 많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자도 판매업자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경제 캡슐보다는 연질 캡슐을 선호해서 밀크시슬 제품은 주로 연질 캡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연질 캡슐에 밀크시슬 추출물을 넣으려면요 대두유 같은 기름을 꼭 같이 넣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연질 캡슐 안에는 액상 형태만 넣을 수 있는데 밀크시슬 원료는 분말이에요 그래서 대두유 같은 기름과 밀크시슬 분말을 섞어서 캡슐 안에 주입을 시킵니다 대두유는 콩기름이죠 제일 싸면서 안정적이라 보통 대두유를 사용하고요 가끔 보면 대두유 말고 올리브유 같은 다른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대두유를 사용합니다 오메가3나 크릴 오일 같은 오일 타입의 원료를 연질 캡슐에 넣을 때는 추가적인 기름류를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밀크시슬 같은 분말 형태의 원료를 연질 캡슐에 넣을 때는 반드시 대두유 같은 기름을 함께 넣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넣냐면요 밀크시슬 추춤을 260mg 즉 실리바린 130mg 기준 300에서 400mg의 대두유를 넣습니다 이게 700mg짜리 연질 캡슐인데요 이 중에 약 50%가 콩기름이라는 거죠 꽤 많죠? 밀크시슬을 먹기 위해 매일 일정량의 콩기름을 같이 먹는다? 뭐 콩기름 자체가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굳이 왜 먹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기름 대신 정제수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캡슐 안에 물을 넣으면 캡슐이 높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질 캡슐 형태의 제품이 흡수율이 높아서 더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캡슐 안에 액상 형태로 주입이 되기 때문에 몸속에서 캡슐이 터지면 일반 분말보다 빨리 흡수가 되기 시작은 하겠죠 하지만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만 조금 빠를 뿐 전반적인 흡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간도 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흡수율 때문에 연질 캡슐로 된 밀크시슬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개소리입니다 자 연질 캡슐로 만들어진 밀크시슬 제품 왜 밀크시슬을 먹기 위해서 콩기름을 함께 먹어야 되죠? 물론 오메가3 혹은 루테인과 같은 오일 타입의 기능 성분과 밀크시슬을 함께 넣은 복합 제품을 드신다면 연질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셔야겠지만 콩기름이 드시기 싫으시다면 밀크시슬 제품 고르실 때 연질 캡슐보다는 경질 캡슐로 만든 제품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추천해드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첨가물로 혹은 첨가물 없이 기능 성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제형이 경질 캡슐이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이건 건강기능식품이건 연질 캡슐로 만들었다면 콩기름 같은 기름이 다량으로 들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 고르는 법 세 번째 무부형제 정제보다는 일반 정제를 고르자 정제는 무부형제 정제와 일반 정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제를 만들 때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을 위해 넣는 합성 첨가물인 HPMC, 히드록시 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기소, 스테라린산 마그네슘 등을 넣지 않고 정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일명 무부형제 제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합성 첨가물, 즉 화학 첨가물을 비합성, 즉 비화학 첨가물으로 대체한 거라서 무부형제 정제보다는 무화학 부형제 정제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밀크시스도 최근에 무화학 부형제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HPMC, 이산화기소, 스테라린산 마그네슘을 쓰지 않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한 합성 첨가물들이 먹어도 안전한 검증된 성분들이긴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의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시는 영양제 종류가 많다면 합성 첨가물이 되도록 들어있지 않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저는 밀크시스 고르는 법에서 무화학 부형제 정제보다는 일반 정제를 추천하는 걸까요? 바로 같은 양의 밀크시스를 제공할 때 무화학 부형제 정제 제품의 섭취량이 일반 정제 제품의 섭취량보다 최소 3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밀크시스 260mg, 실리마린 130mg을 제공하는 정제 제품을 만들 때 합성 첨가물, 즉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면요 즉 일반 정제로 밀크시스 제품을 만들면 900mg짜리 정제 1개로 충분합니다 900mg 속에 260mg의 밀크시슬이 들어있어서 하루 900mg짜리 하나를 먹으면 밀크시스 260mg을 섭취하게 되고요 그럼 밀크시스 배합비는 29%죠? 마찬가지로 하루 밀크시스 260mg, 실리마린 130mg을 제공하는 정제 제품을 만들 때 합성 첨가물, 즉 화학 첨가물을 부형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즉 무화학 부형제 정제로 밀크시스 제품을 만들면요 1000mg짜리 정제가 3개나 필요합니다 총 3000mg 속에 260mg의 밀크시스이 들어있어서 다시 말해 1000mg짜리 알약을 하루 3개씩이나 먹어야 겨우 밀크시스 260mg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밀크시스의 배합비는 고작 8%예요 자, 아시겠죠? 무화학 부형제 제품으로 밀크시스 260mg을 먹으려면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양의 제품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영양제 2, 3, 4개씩 혹은 그 이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필요하게 섭취량을 늘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밀크시스 제품은 합성청감을 조금 들어간 일반 정제를 더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스 고르는 법 네 번째, 컨셉 원료에 속지 말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컨셉 원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 1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혹은 수십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즉, 여러가지 원료를 보여주기식으로 첨가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제품에 여러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인 레시피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밀크시스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밀크시스 제품에 사용되는 컨셉 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영지버섯 추출물 표고버섯 추출물 울금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홍삼 추출물 유기농 과일 10종 혼합 분말 유기농 채소 10종 혼합 분말 뭔가 굉장히 간에 좋을 것 같은 원료들이죠 이런 컨셉 원료들을 사용하면서 엄선한 부원료 의사가 만든 특별한 레시피 이렇게들 광고하는데요 제가 실제 제품과 유사한 레시피를 보여드리면서 밀크시스 제품에서 컨셉 원료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땡땡사 밀크시스 제품의 전성분입니다 하루 한 알 섭취하는 제품이고 한 알의 중량은 900mg이에요 밀크시스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건조효모, 해조분말, 히드록시프로핀, 메트셀룰로스 이산화유소, 스테어린산, 마그네슘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영재버섯 추출물, 울금 추출물, 미니레 추출물, 유기농 과일채소 20종 혼합 분말 참 여러가지 넣었네요 밀크시슬이 전체에 29% 들어있고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가 각각 0.3%씩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능성 주원료입니다 보통 밀크시슬 제품에 이렇게 비타민 B군을 복합기능성 원료로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 건조효모가 40%, 해조분말이 22.5% 히드록시프로필, 메트셀룰로스, 이산화유소, 스테어린산, 마그네슘이 각각 4%, 2%, 1%씩 들어있습니다 이 5가지가 부영재예요 생산효율성과 안정성,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을 위해 넣는 첨가물들이죠 건조효모나 해조분말이 굉장히 잘 뭉쳐지는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컨셉 원료입니다 헛개나무 추출물 0.1%, 영재버섯 추출물 0.1%, 울금 추출물 0.1%, 민들레 추출물 0.1%, 유기농 과일 채소 호납분말 20종 0.1% 한 알이 900mg이니까 각 원료별로 0.9mg씩 넣은 것입니다 헛개나무, 영지, 울금 하루에 0.9mg씩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컨셉 원료에 왜 속으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민들레 추출물도 0.9mg씩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요 유기농 과일 채소 호납분말 20종 즉 20가지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섞은 분말이 0.9mg 들어있다면 한 가지 과일 혹은 채소당 약 0.045mg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밀크시스 고르실 때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컨셉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하고요 컨셉 원료에 혹해서 제품을 고르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의심해보셔야 하고요 판매처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헛개나무가 몇 프로 들어있냐고 과일 채소 호납분말은 왜 넣은 거냐고 컨셉 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스 고르는 법 다섯 번째 중복 기능성에 주의하자 요즘 영양제 한두 가지씩은 많이들 드시는데요 비타민C나 종합 비타민까지 합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네 가지 혹은 그 이상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밀크시스를 챙겨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제나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루테인까지도 많이 드실 텐데요 중복되는 기능성에 주의하자가 무슨 말이냐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 이미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기능성분이나 영양소를 밀크시스 제품으로 중복해서 섭취하지 말자입니다 오나명의 우려가 있어서인데요 밀크시스 제품 중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하루 권장 영양소 기준 100% 이상의 함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밀크시스 제품들에 비타민 B1, B2, B6, 엽산 같은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비타민 B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복 섭취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이나 아연, 셀린 같은 미네랄들이죠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현재 섭취하고 계시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모두 들어있다면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밀크시스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 D 제품을 드시고 계신데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밀크시스를 드시면 비타민 D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미 아연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계신데 아연이 들어있는 밀크시스까지 드시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아연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비교적 레시피가 간단한 밀크시스 제품을 고르시면 더 건강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도한 중복기능성에 대해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요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르는 법 5가지 말씀드렸는데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도 포장재질, 유통기한, 제조일자 확인하시는 건 다 아시겠죠? 밀크시스 제품은 오메가3나 루테인처럼 오일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재질이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겠고요 아 근데 연질 캡슐로 만드는 밀크시스에는 콩기름이 상당량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재질, 유통기한 중요하겠네요 이래서 제가 연질 캡슐 별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밀크시스 섭취 방법입니다 밀크시스를 드시는 분들 중에 간에 좋다니까 먹긴 하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충분한 양의 실리마련을 드시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하루 기준 실리마련을 최소 250mg 이상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리마련으로 250mg이 되려면 밀크시스로는 500mg이겠죠? 좀 더 드셔서 순수 실리마련 기준으로 하루 400에서 500mg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밀크시스 기준으로는 800에서 1000mg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취량이 너무 많다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간다 등등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실리마련 섭취량이 200에서 400mg입니다 밀크시스 기준으로는 400에서 800mg이 되겠네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FDA에서 정하고 발표하는 수치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분이라면 정해진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제품을 잘 고르셔야겠죠? 어 제가 먹는 밀크시스 제품은 하루 실리마련 제공량이 130mg인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루 2번 3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함량의 실리마련을 섭취해보시고요 제 경험상 술 먹기 전과 후에 비타민C와 함께 밀크시스를 충분히 섭취해주시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숙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밀크시스는 간에 좋은 기능성분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주일 드셔서 간이 건강해지는 것이 체감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섭취해야 하니 제품을 잘 고르셔야겠죠? 밀크시스와 실리마련의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 다소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공개해주신 가족들cu 친절히 섭취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ب